오두바이를 타고 주말로 폭포로 가고 있습니다 뭐야 운전 잘해 앞만 봐 위험해 이야 폭포 보인다 출발하자마자 바로 도착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이야 굉장하네 이거 세계적인 명화 아바타의 배경입니다 근데 귀 쫀끗하고 새파란 괴물은 오늘 안 보입니다 멋지다 장관이다 장관 도말로 부터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자연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야아 멋지다 우우우우우우우우와아이 아바타 배경지에서 사진을 한장 찍어 보겠습니다. 멋진 포즈로 하나 둘 셋 이것은 동영상이 아닙니다. 스킬 사진입니다. 필리핀 아가씨가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 모델인가? 이쁘다.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다. 역시 필리핀이야. 저쪽이 더 재미있겠다. 제가 찍어야 되겠다. 볼거리 많다. 이건 또 많은 짓이야. 우리 세자포의 여성매니저입니다. 사진도 찍어주고 한국에서 놀라우신 분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와아 앉아 빠지는 한명은 뭐야? 영화 아바타찰렌디 슈퍼탈레옹이 장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위쪽 부사고 새파란 요괴들은 한마리도 없습니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웃겨. 진짜 너무 재밌다. 물로 풍풍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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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슬록 과장이 낵 투말록 요게화칭 다 끝났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조금만 내려가면 밥 먹으면 됩니다. 타임 투 런치 아 부구할까요? 아이고, 봐라. 삼겹살이도 삼겹살 지글지글지글지글 맛있겠다. 낙하 소주, 낙하 소주, 코리안 위스키 왈라? 어, 코리안 위스키 왈라? 아, 이 삼겹살은 소주인데 소주가 없다고 그러네. 왈라? 아 참, 다들 물놀이 한다고 힘을 많이 썼습니다. 배가 많이 고플깁니다. 아 참,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막 부르네. 새우도 있고, 김치, 쌈장, 갈릭, 라이스, 음료, 그리고 삼겹살과 라면이 나올 것입니다. 배불리, 배 터지게 먹어봅시다. 아이고, 마찬. 아이고, 마찬. 으, 맛있게 먹읍시다. 라면, 또 무식을 준비하고 있네. 망고하고 파인애플. 나랑 그때둘으로 여주 하노을 해! 하나의 수업! 안녕. 한 번 해보세요? 네, 저는 네, 나. 네, 저 자기가. 안녕하세요, 저는 네, 나. 아, 아, 너무 한 번 해봐. 어.. 뭐야, 이거 20번짜리도 있고 왜 이래, 이거? 아, 잠깐만. 시간리보자! 자 500대 손은 내가 가지고 오고 미스 비골팁 원 따우전 와 해야지 와 와 와 와 와우 좋아 죽는구만 끝으로 오늘 투어를 진행해 주신 세자 투어 세자 전하 감축 드려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투어를 도와주신 세자 투어의 스태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짠짜라잔 짠짠짠 짠 틀이 이쁘니 잘 노는구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